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교수님 생일 축하합니다. 해피 벌스 대이 투 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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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주신 감사합니다. 소윤식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한 목회자로 태파해주시고 또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사회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응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특별히 이번 신앙순회를 통하여서 스카르스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할 수 있도록 은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송 목사님 사역 가운데서 신원을 건강케 하시고 또 영육을 건강케 하셔서 사도발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귀한 생일을 맞아서 축하하며 또 축하 케이크를 자릅니다 하나님 정말 송 목사님 생일이 축하 들어온 것 같이 그의 삶들이 좋은 일과 축하되는 일들로 많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드렸사합니다 아멘 박수님 김진수 목사님 장모님 오세요 백경정 교수님 저쪽에 서시고 백경정 장모님 이렇게 해서 같이 사진을 예쁘게 찍으세요 동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셔야죠 한 번 더 웃지는 않으세요 웃지는 않으세요 웃으세요 한 번 더 반짝 좀 웃으세요 생일이 우울하세요 찍었습니까 수고하십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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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사례도 한 번 보고 나와서 센터에서 우리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쁘게 찍어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 좀 보이게 크게 크게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난 리타이바드로 사진 찍는 것도 유교살로 하나 둘 셋 잠깐 잠시만요 장스가 보이네 하나 하나 둘 셋 얼마나 이쁜지 한 번 풀어서 보여주세요 유교살련나고 처음이잖아요 나 이 리타이바드로 사진 찍은 처음이야 유교살련로 유교살련로 아 아 얼마나 탁월한 소패를 했는지 한번 보세요 넥타이 두두두두두 두두두 아아아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너무 시간이 막 kork 또는 소녀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